Hello 82 Let it go! Let it go! 할 수 있어! 더 크게! 나는 할 수 있다, 삼촌!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세요! 아 이렇게 해야 되나 봐 어색했던 건가? 어 이제 뭐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 찍을 때 이제 눈 마주치고 막 해야 되는 거 있을 때 그게 좀 웃겼던 거 같습니다 지랄이 생명이다 스크디가 생명이라는데? 오 와우! 오늘 지랄 먹었습니다 아 할랄푸드! 할랄! 할랄푸드! 장난을 제일 많이 치는 멤버는 저는 김원필이 형 맨날 재현해주세요 해봐 내가 형이다? 그러면 그냥 네 정답 정답 마이데이 결혼식에 축하를 해준다면 어떤 거? 웰큰 투드 쇼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마이데이게 내가 만들었으니 가장 큰 핫 만들어주기 더 크게 더 크게요? 더 크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더 크게 나는 할 수 있다 삼창 우리 너무 산뜻하다 저기 있는데 네? 아 잠깐만 저기까지 간 거야? 저기 있는 거 같은데? 멀다 카메라 안 들어오면 돼요 형? 그러니까요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나요? 네 우리 집 개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네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토리 토리 토리? 음방에서 해보고 싶은 엔딩 포즈는? 화면에서 사라지기 내가 사라져볼게 야야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요리는? 와 지옥의 미역국 미역국이다 미역국이다 이따 발달해 됐다 나는 멤버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참을 수 있다 도전 세게? 어? 이거 필요 없는데? 세게? 어 오케이 한번 와봐라 그냥 이거야? 자 들어와라 너네의 차례가 남았다는 걸 기억해 아니 저 이게 끝이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? 소리 어떻게 해? 응? 데이식스 내 먹장 멤버는? 이건 뭐? 이거는 영케이 영케이가 마음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 진짜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예스 내가 마이데이라면 최애 멤버는? 윤도훈입니다 아 아 함께 무인도로 간다면 데려가고 싶은 멤버와 데려가고 싶지 않은 멤버는? 데려가고 싶은 멤버 윤도훈 데려가고 싶지 않은 멤버 영케이 형 도훈이 그냥 그냥 데려가고 싶고 촬영 별로 안 하고 싶다는데요? 이 사람? 많이 루즈하시네 형이랑 가면 언젠간 언젠간 형이 저를 저를 헤이 그만 먹을 먹을 수도 있을까 거기까지 아니 형을 먹을 거 같다고 와 기발하다 멧댄 멧댄이죠? 저는 약간 그 춤추다가 나와서 추임새 예스 미 하고 딱 하는 그런 거 있어요 네네 비트박스 담당 오케이 저는 래퍼입니다 응? 누가 시켜준대 응? 보여주세요 오케이 형 비트박스 하고 뿜뿜뿜뿜뿜 보여주는 거였어? 보여주는 거였어? 메인 댄스 세터 세터 메인이니까 춤추고 형 뭐였지? 나 래퍼 래퍼 형은 랩해 춤추고 랩해 여기에다가 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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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뷔 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은? 우리가 함께하는 데뷔 날 기억입니다 예스 감동적인 모먼트인가 봐 이제 아 아 아 옛날에 아 아 아 뭐가 있어? 아 아 그 아 그 아 그 사람 아 아 옛날에 제가 잠시 이게 머리가 좀 돌아와가지고 아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알 거예요 아 보스 베이비 보스 베이비 아 잠깐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저한테 침을 뱉네요 이제는 아니요 뭐라고? 보스 베이비 아니 말을 할 때 왜 저러는 거야 지혜이는 멤버로 없고 I love you 말해주기 와 성진이 형이야 하필 또 알았어 어디 가 I love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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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가 가기 전에 이루고 싶은 한 가지는 어 건강해지기 응 지금은요 More More 나와 가장 잘 통화하는 멤버는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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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연 멤버와 오직 오직 다가갈게 하나 둘 셋 예뻤어 하나 둘 셋 다섯 살 분 평생 들어도 절대 질리지 않는 노래가 있다면 Welcome to the show 욕싱나는 CF가 있다면 저희 데이식스로 맥주 맥주 에? 카레 오 돼지국밥? 라면? 다른 멤버들을 빼앗고 싶은 능력은 다른 멤버들을 빼앗고 싶은 능력은 영케이의 그 모든 걸 열심히 좀 약간 할 수 있는 능력? 뭐든지 다 열심히 하는 가져가 가져가 나는 백허그로 어떤 멤버인지 맞출 수 있다 없다 없다 성진이 형 이거는 우리는 보통 백허그라고 하지 않죠 도은이 멤버들에게 받아보고 싶은 생일선물은? 정말 잘 뭐든 말만 해 그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무언가를 받아보고 싶어요 멤버들이 정말 소중히 만들어서 나 손톱 깎은 거 진짜 하나밖에 네 그렇습니다 어디든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할 세 가지가 있다면 베개 가습기 기마개 음 베개 지금 차이 없고 네 없고 나의 치명적인 매력? 오 난 착해요 그건 다 알아서 안 돼요 그건 다 알아요 아 나 매력이 없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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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매력이 있는데 치명적인 매력? 아 치명적인 매력? 수염이 진짜 빠지잖아요 아 치명적인 매력이 맞다 치명적인 매력이 아 아 오케이 제가 혼자서 유럽 여행을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정진이 형이 굉장히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되게 열심히 뭔가를 막 고르고 있었어요 벨트를 사려고 그걸 되게 열심히 막 골라가지고 샀는데 엄청 사이즈가 있어야 되는 되게 작은 박스가 와가지고 오니까 성진이 형이 그 시계줄을 시켜가지고 예 그랬더니 야 그걸 꺼낸다? 그러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들 카메라를 엘사 아니에요 엘사? 어 렛잇고 한번? 렛잇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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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가버려라 렛츠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지우고 싶은 영상은? 나이스 토로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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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레이에서 왔고요 헝콩에서 왔고요 저는 토로노에서 왔거든요 캐나다 마이데이가 바퀴벌레로 변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아무것도 안 하겠다 어떻게든 돌려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나요? 하루살이 하루살이 그럼 또 다시 태어날 수 있겠다 콩그레쥬에이션 넌 참 대단해 웨어 웰컴 투 다 쇼 마이데이만의 시그니처 포즈 만들어주기 이거 네잇 콜라보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손으로 절.. 안 되네? 왜 이거 좋은데? 약간.. 네잇 콜라보를 하고 싶어.. 내가 사라져볼게! 하나, 둘, 셋! 콜라보 무대를 해보고 싶은 가수는 저는 윤도현 선배님 저 밴드 시작할 때 윤도현 선배님의 박하사탕을 했었는데 그거 우리가 형들 목소리도 들어보고 싶고 2015년 데뷔 당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? 도나 버텨라 언젠가 올 것이니 Hello! We are Basis!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! Please also support our comeback! Don'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o Hello82! Hello82! Whatever you are!